안녕하세요 일자예보혜님입니다 많이 부었죠? 잠을 많이 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닭목살구이 제가 저번주에 구매했습니다 처음 먹어봐요 저도 처음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밥불레스에서 그거는 숯불구이겠지만 후라이팬이랑 군동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닭목살구이 2kg 물 좀 빼고 올게요 살짝 물 뺀다고 뺐는데 잠시만요 물이 좀 바셔버렸네 닭목살구이 2kg을 준비했구요 구매처는 아이디어스에서 정육식당인가 거기서 시켰어요 구매는 500g에 9,900원 그러니까 2kg을 시켰으니까 39,600원이구요 소스는 불닭소스 소스, 기름장, 소금장, 초코추장 이렇게 준비했구요 쌈무 있고 깻잎장 있고 여기 김치 백김치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써놔야겠다 백김치 저번에 예전에 어디서 샀다가 남은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따가 볶음밥도 해먹을 예정이구요 후식은 원래 오늘 KFC 에그타르트가 먹고싶었는데 기상악화로 인해서 배달이 안된다고 이제야 소신받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호박고구마를 일단은 삶으려고 지금 해놨거든요 지금 호박고구마 있어가지고 갑자기 고구마를 좀 먹고싶어야죠 이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렬로 줄을 서있지 않겠죠 여기 그냥 같이 굽는걸로 어우 어우 냄새가 벌써 좋은건 뭐죠 이거 뭐지 오늘 소리가 조금 안들리실거에요 소리 이게 부어가지고 오늘 소금하고 소추를 같이 폭포수 밑에 있는거 같아요 조금씩 밖에 안나와서 그래요 조금씩 밖에 안나와서 그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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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수 상고주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녹화는 뿅! 익혀서 올게요 네 아 이거 이거 저기 뭐지 굽는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이거 한 10분정도 굽지않았어요 한 10분? 15분정도 굽은거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맛이 있으려나 일단 먹어보고 이미 이미 침해나오네요 미애님 오늘 봉가가 아셨습니다 봉가가 내일 이사를 해가지고 자 먹어볼게요 근데 되게 작아지긴 했네요 근데 되게 작아지긴 했네요 그리고 목에 약간 비계가 좀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좀 기름지긴 한거 같아요 그냥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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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는 이거는 이건 그건데요 수란... 진짜 수란쥬인데 이거는 약간 소금장 딱 필요할것 같아요 이거는 쫄깃쫄깃한게 아니라 코덕코덕한데요? 안 구우면 된거 같아요 딱맞아요 딱맞아요 겉에가 약간 바삭하게 부어가지고 약간 안에 오돌토돌하게 살짝 씹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이번에는 불닭소스 한번 불닭소스 살은 쫄깃하기보다는 약간 의외로 부드럽구요 안에 꼴짝꼴짝한 뭐가 씹혀요 오돌뼈처럼 강하지는 않는데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 것 같아요 약간 물렁표처럼 오 맵다 와 이거 별비다 맛있어 배고파요 이거 다음에 한번 또 시켜먹어보려면 한대요 꼼장아처럼요 솔직히 꼼장아만큼은 오독오독하진 않아요 그냥 되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오독오독한게 조금씩 씹혀요 좀 꼬주자 음 음 맞아요 음 야옵다 이번엔 쌈무 어느정도 먹은 다음에 또 올려놓을게요 왜냐면 올려놓으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녹는소리가 너무 안들리더라구요 우리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잡고 오늘은 쌈무 소스랑 어떤 소스랑 제일 잘 어울리나요 음 음 제가 개인적으로 소금만 뿌려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랑 후추 근데 만약에 찍어 먹는다면 좀 더 매콤한 소스야 이게 되게 대게는 아니고 은근 느끼하네요 약간 다리살 느끼 버전을 먹는 느낌? 의외로? 그래서 느끼는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매콤한 소스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칠리소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칠리소스도 음 음 음 아 진짜 이건 이거다 이거 음 음 음 팽이버저랑 같이 드셔주세요 음 버젓에 같이 싸서 먹어볼까요? 아 저도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거 양념구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양념구이를 숯불구이에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매콤한 소스에다가 요즘 좀 매콤한게 땡기네 이렇게 해서 두 장 먹어요 두 장 같이 해서 이렇게 초코올슈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김치랑 밥 한번 먹거든요 칠랑 같이 음 음 김치랑도 너무 맛있어요 한참 한참은 이렇게 소중하죠? 깻잎이랑도 같이 뭐 기차 지나가네 음 음 이번엔 쌈도 어? 김치 한잔 칼하고 닭독사 올려야 겠는데요 이제? 살짝 올리고 버섯도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해서 한입 하세요 진짜 양념 안 한 닭갈비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느낌이 날아요? 양념 안 한 닭갈비 닭구이랑 쌈 담백한 맛 우유 해서 올려볼까요? 계속 들어가겠네 맛있네 좀 약간 비기하니 맛있네 아 그렇다고 너무 느끼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닭하면 담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완전 순삭이긴 하네요 하나하나가 소중하네 부드럽나야 꼬득꼬득하나요? 그리고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좀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냄새 나는 것도 좋아하고 닭독사 구이 못 먹어봤는데 가격대비 배 채우기 힘들더라고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 그럼요 이거 한 점 한 점 어떻게 배를 채우겠습니다 올려볼까요? 아 닭독살 아 닭독살 그게 어떤 식감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닭살이 살짝 살이 느껴지잖아요 살은 부드러워요 살은 부드럽고 안에 약간 꼬독꼬독하게 씹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안에 딱 씹히고 꼬독꼬독하게 느껴져요 두 번만 굽고 싶었는데 세 번 굽게 생겼네 오늘 오래 걸리네요 굉장히 아니요 이걸 빼면 이걸 요즘 빼면 될 것 같아 이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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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 번째 탑입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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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이렇게 싼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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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묶어볼까요? 감젤만 나네요. 감젤만 나네요. 이제 한장만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신김치 써먹는 것도 맛있네.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듯이 그러네. 비주얼이 그냥 너무 소리라서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일단 먹는 걸 직접 이렇게 낫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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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 꼬독꼬독해요. 아, 거품트에요. 이쪽 네, 천천히 넣을게요. agenda 버섯도 음릴로 구워주고 한판만 구워주겠어요. 그쪽까지는 뭐 지금 고기에 되게 닭 뭐지 그것처럼 생겼다 닭발처럼 생겼죠 아 근데 진짜 불닭 소스가 약간 소스가 이게 매력적이네요 언니 혹시 남신 생기셨나요? 누가 봤대요? 누가 봤어요? 음 어떻게 봤지? 아 반디야 내들어주고 산거에요 음 아직은 아니다 얼씨 음 다음에 또 드실 의약 있으신가요? 네 근데 다음에는 숯불로 구워주는데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숯불구이 이게 숯불구이가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매콤 데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순간 방송에 한 번 타서 그런가 방목살 숯불구이 막 이렇게 그러고 닭갈비도 숯불구이로 많이 좀 있던 연남동이도 있고 막 그러던데 숯불구이로 가면 느끼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진짜 담백하게 풀어질 것 같아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훨씬 훨씬 진짜 훨씬 맞아 기름이 더 빠지니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을 좋아하니까 천천히 민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사실 길이 더 어디다 버려 있을 수 없는 거지 꽤 쌈 한 번 다시 써먹어 볼까요 쌈 한번 다시 써먹어볼까요 쌈 한번 다시 써먹어볼까요 쌈방 오랜만이에요 오늘 힘들었는데 금요일소를 끝내주네요 뭔가 편안한 단무살이 덜이겠어요 대기꼬리도 신기했는데 단묵성이 더 신기하네요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단묵살 간장소스도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간장소스 역시 우리 새언니 새언니에 참 좋아요 제가 뭔가 사람이 편결같아요 이 사람이 되게 좋아요 악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착해요 너무 착해요 조금 식으니까 공포함 맛있네요 우리 식구는 생방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한 4년째 이거 4년째 생방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항상 똑같은 시간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방을 10시 시작한 뒤 10시 12시 정도 끝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이거 참 좋아 너무 이것저것 이제 신경쓰고 탈까해 그냥 그리고 국물이 또 빨리 나가야 보일 것 같은데요 우리의 국물이 빨리 나가야 부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타모니네 적대 없는거에요 식으니까 조금 더 꼬득하고 쫄깃한 맛이 생겼네요 아까 전에는 금방 먹었을때는 부드럽고 꼬득했잖아요 지금은 쫄깃하고 꼬득해요 쫄깃하다 진짜 치그릇이 더 많이 먹었어요 이거 홍보도 맛있네요 이거 저희가 알잖아요 7000여명이 그렇죠 우리 님들은 잠깐만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4년동안 매번 찾아오셨으니까 진짜 진짜 궁금하다 첫방정도 까지는 솔직히 아니구요 방송 거의 초반부터 지금 근 4년까지 제가 제가 2015년도 12월달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2016년도 한 2월달부터 지금 2020년 2월까지 보신 분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보시는거에요? 왜요? 왜 보시는거에요? 아 그래 이제부터 조금 운전하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까지는 그냥 물 빼는 작업 같았어요 물 빼는 작업 저요? 아니 미애는 미애는 첫방송부터 봤을때는 첫방송부터 어머어머어머 뭐야? 시비거는게 아니라 그냥 어머 은근히 이수시네 진짜요? 어떻게 어떻게 확인 가능하지? 격리적인 영어님들도 영어님들도 그렇고 퍽크리무소님도 유인님도 옛날 과자 먹방법도 선방 봤어요 그때도 진짜 오래 된거잖아요 아니 1,2년이 너무 사랑하는거 아 물론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그냥 합니다 사회적인 멘트였나? 아 아 이제 좀 이쁘셨다네요 흠님 북년배라 유튜브 잘 안보는데 흠님 후방을 꼭 봐야 하루가 마무리되는거 같아요 북년배 같네요 원래 북년배라 다르라고 다 안쓰거든요 레이비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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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년 된거 같아요 그것도 늑덕이 아니죠 솔직히 2년이면 와우 2년이면 말이 좋지 남자친구 2년 사귀는것도 애인 2년 사귀는것도 힘든건데 흠 흠 감사해요 첫방송은 안보셨는데 얘네네 역사님도 요번에 퇴색하면서 갑자기 어 아줌마 잘 먹지 그걸 다 빼면 하필 또 그걸 또 보셨네 아줌마 원래 누리들이 있어야 돼 어 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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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기름기가 진짜 있네요 더 누리에요 아유 땡땡니 어서오세요 겨울 가기 전에 치욕 한 번 더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우리 해잭 녹화를 네 다 익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볶음밥도 얼른 해먹지요 우리요 볶음밥은 다른 닭목살로 볶음밥 하기 너무 아깝네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볶음밥은 닭 같은 닭이에요 그래도 아 자꾸 일어서게 되네 볶음밥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럼요 냉동실에 끊어놨었죠 볶음밥은 따로 볶음밥을 넣어서 볶음밥을 넣어주세요 콜라 들어오자마자 놀라셨어요 이게 닭, 닭이라고 해서 아 근데 닭발, 닭발이 안 돼 불닭소스랑 너무 어울려요 이거 뭐죠 이거? 목살만 드셔봐주세요 이렇게 살이 너무 부드럽고 소금 꼬득해요 씻기 전에 또 그 매력이 있어요 좀 더 부드러운 맛 이번엔 백김치랑 어떻게 발라내야지 저도 궁금해요 뭔가 또 방법이 있으시겠지? 이번엔 깻잎 고기 싸먹어도 맛있는 깻잎 저는 불닭소스 추천입니다 뼈쪽은 아직은 한 번도 안 씹혔어요 씹히면 말씀해 드릴게요 씹히면 씹히면 이거는 기계가 하는 건가? 기계가 못 하겠죠? 당목이 다 다르니까 난 아직 안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많아요 난 아직 안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먹방하면서 많이 그랬어요 저도 방송 초반에 보시면 제가 처음 먹어봐야 처음 먹어봐야 대부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있어요 솔직히 진짜 미신여행 이런 거 아니면 집에서 맨날 해먹는 밥 그리고 프랜차이저 떡볶이 햄버거 맨날 그런 거 먹고 살죠 뭐 라면 먹고 살고 네 쫄깃쫄깃합니다 가사비래 간장 가사비가 아니라 뭐죠? 고추냉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많이 준비한 건데 찍어 먹는 거랑 싸먹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메뉴가 너무 떨렁 이거만 먹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도 소스랑 쌈이랑 김치 이런 걸 좀 많이 준비했어요 한정 살고보다는 그래도 훨씬 꼬득한 느낌 아유 해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이에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뉴비가 근데 뭐예요? 뉴비 들어본 단어긴 한데 뉴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팬들 말하는 거 같은데 많이 들어봤거든요? 팬클럽 이런데에서 내가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단어 합성어인가? 샌얘기 뉴비인어 베이스 뜻은 알긴 하는데 어머나 내일 애기 나오러 가요 팔찜 건강이만 돌아오셔서 건강이만 음 떡볶이랑 같이 떡볶이랑 같이 너에너 오기 그냥 뉴비예요? ㅋㅋㅋㅋㅋ 나도 줄임받는데 하고 ün 레이스 진짜 많이 왔죠? 맞아요! 이틀동안 너무 많이 왔어서 놀랬어요 카메라를 좀 잘 잡아주시면 안될까요? 그럼 님들 잠시만요 카메라를 포커스 자동으로 맞춰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묵살이 쫙쫙 이쁘게 잘 구워졌을까요? 회 велик 신경? 잡아라! 잡히다 나네? 좀 더 너무 하얘서 그런가? 조금 더 진한걸로 잡는게 좀.. 인자표지 자 이제 볶음밥을 위해서 스미디하게 먹어볼게요 충분히 즐겼으니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무 맛있어 자 이제 볶음밥을 먹기에는 그리고 이 볶음밥 저는 볶음밥을 먹기 때문에 여기 부터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볶음밥을 먹기 때문에 다양한 볶음밥을 먹기 때문에 요리도 먹기 때문에 아 닭은 살 안 쪄요? 라면 보다는 비빔국수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비빔국수 싸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뻑뻑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꼬들꼬들한 느낌이 있어요 형님 저는 시대 같으신데 급식 세대 아니신가요? 근데 저는 급식이 아니었어요 급식이.. 제가 알기로는 미애도 미애 학교가 급식이 빨랐던 세대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거의 시범 학교라고 그랬었는데 미애는 급식을 먹었던 것 같거든요 저랑 미애는 2살 차이거든요 중진은 그냥 그릇각에서 샀는데요? 미애는 동갑 아니에요 어린눈의 시기에요 착한 동생이랍니다 미애는 정말 정말 언니한테 참 잘하는 이 말은 착한 동생이에요 시험에 놀러요 미애는 좀 기다려주세요 라디의 의미 너는 조합한 동생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전 말할 건데 친동생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친동생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뭐야 이거 만약에 친동생이었으면 친하게 안 지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고구마 손이 많이 가는 면이네요 이 기름기 그대로 가겠습니다 볶음밥은 묵글맛 퍽퍽한 느낌은 없어요 이번주 토요일은 흰이 따라서 우리식규가 장목분박살을 먹는 날이네요 하나 딱 고리셔서 주말에 드시는구나 이 볶음밥은 너무 잘 구웠다 볶음밥만 기대해주시겠어요? 조금 맵나요 김치 되게 많이 쪘는데도 맛있네요 삼겹살 개님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이렇게 싸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신김치도 그렇고 싸먹는 게... 싸먹는 게 뭔가... 싸먹는 게 맛있긴 한데 당 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싸먹는 게 아삭아삭한 식감과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자 올려볼까요? 볶음밥용 보기 아 이것도 600g이네요 이게... 무슨 고기냐면 닭갈비예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닭갈비냐 육안의 닭갈비 냉동고로 팔더라고요 이거 거기서 시켰어요 그... 개밀 개밀에 있었어요 소스가 아까우니까 꼭 밥을 넣어둬게요 꼭 밥을 넣어둬게요 이거 어떻게 이 표현이 된대요? 이번에 닭갈비 1600g짜리가 이렇게 닭갈비 오늘 비료를 부어서 해야 되는데 다 비료를 적당히 있었네요 다 비료를 넣어둬게요 몇 개 생긴 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음... 밥은 햇반 2개 정도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꾸기도 던져봤고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불로 엄청 신김치에 참기름을 살짝 버무리면 신김치만 사나도 안나고 맛있는 김치가 된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는 참기름이 있습니다 이따 볶음밥 갈게요 김치먹을거에요 이 생김치 맛도 안되는거죠?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어줬으면 알죠 알죠 이게 지금 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요리한 이제 내가 부족한 상대방 하늘 간장 언니도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 구이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써놨는데요 저는 수증기로 찌는 걸 좋아합니다 인감듣다가 몰래 보는 고생입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언니 공부할 때 되게 배고픈데 이렇게 장목살이 정말 화네요 장목살이 아니라 요건 닭갈비입니다 이건 닭갈비 근데 냄새가 정말 매울 것 같은데 아니아니라 따갑다 다가야 탄다 고생하무기 끈적 드릴까요? 위가 위 아까는 처음엔 유기였고 얼마 때문에 다였고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굶는 소리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냅시다 굶는 때까지 이거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세금을 가파라 하려면 돼? 이거 공깃밥 2개는 좀 찍을 것 같아요 그럼요 고기 맵자도 먹고 먹어야죠 어떻게 볶음밥에만 넣겠습니까? 그걸 닭갈리에 구웠는데 맛은 봐야죠. 맛은 봐야죠. 누나 와이프가 진짜 팬이라 같이 영상 보면서 알게 됐어요.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응원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남편분까지 계십니다. 언니는 다 계획이 있구요. 요즘에 닭갈리 먹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잖아요. 준비했지. 너무 죽였나? 응? 메뉴로 구황장 먹으세요? 일단은 먹어보려고요. 배는 좀 차졌나요?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밥을 먹으면 돼서 좀 차올거에요. 그리고 이따가 나름 고구마 먹잖아요. 배를 조금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이런거 배 차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명가 떡집이 택배 되시는거 아시나요? 기회되면 한번 기름에 아유 알죠. 알긴 알아요. 한번 맨날 시켜먹으나 싱크카먹으나 하고 맨날 까먹으네. 여기에 명가 악불이 약해져서 있는건가? 여기에 명가 악불이 약해져서 있는건가? 한 80% 정도는 있는거 같습니다. 아유 냄새가 진짜 맵다. 아유 냄새가 진짜 맵다. 오빠가 옷이 막 빨간다 할까요? 오빠가 옷이 막 빨간다 할까요? 오케이. 어느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앞을 조금만 끓이고요. 이거 먹고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언니 닭밥에 구울 때 대창도 같이 구울 맛있어요 대창이 있어 뭔들 근데 밥 듣잖아요 요즘엔 의사풀이 확실하셔서 우리 오빠가 밥 먹으려고 짖고 먹으려고 짖고 안으라고 짖고 자기 빨리 만지라고 짖고 오빠가 지금은 약간 자기들 관심을 안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관심 주라고 짖는 것 같아요 음 음 오늘 너무 우울해요 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래비인데 요거는 장목살입니다 네 맞아요 순성오빠는 참지 않아요 저희 집 삽살 어르신도 그래요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되죠 뭐 그럼요 음 우리 오빠 장수 비결 잘 어떤분 물어보셨는데 잘 드시고 잘 싸세요 그리고 잘 주무시고 근데 지금 16살이잖아요 근데 요번 연도부터가 고비 아닐까요 한 16살, 17살까지는 대부분 다 잘 사니까 근데 우리 오빠도 아직은 장수는 아닌데 지금 몸 건강한 상태로 봤을때는 나이치고는 건강하시긴 한데 이게 한 달 한 달 매칠 매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돼요 맞아요 매년 매년에 고비 양을 저т충족 물 양을 고기 무침 남중 물 옮겨 물 고기 물 물 물 날 만수목 할거에요 그래야 알다니 텐데 말이죠 병은 자꾸 데리고 가고 좀 마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픈 데 별로 없이 잘 오래 살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군대인데 그게 완벽하게 딱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 거잖아요 강아지들도 너무 뚱뚱하거나 그러면 오래 못 산다고 그것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오빠한테 좀 물어보긴 했어요 오빠 오늘은 옷을 좀 벗겨놨거든요 밭에 보이셔서 딱 벗겨놨더니 하얀게 몸매가 그냥 쫙쫙 뻗어있는거에요 그래서 오빠 몸이 쓰다듬는 사람 오빠 몸매 비결이 뭐해요? 오빠 몸매 비결이 진짜 궁금해 오빠 몸매 비결이 뭐해요?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대답은 안 하시다고 뜨거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왔어 이거 왔어 아 근데 이거 약간 채소랑 뭐 넣어서 볶았어야 했나 보다 짠해 쌈에 먹어야겠다 닭값이 많이 맵나요 근데 냄새에 비해서 생각보다 안 맵긴 하네요 되게 먹을 줄 알았더니 많이 안 매워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닭보다 여기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요 냉동이니까 냉동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원래 제가 육안에 닭갈비를 좋아해서 오늘 시켜먹을까 하다가 그냥 냉동으로 그냥 볶음밥을 할거니까 시켰는데 냉동이다 보니까 그 냉동에서 나는 특유의 그 냄새가 나네요 육안에 닭갈비 육안에 닭갈비 바로 시켜서 생으로 먹으면 냉동이 안나는데 목살도 냉동 아니었나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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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살도 냉동이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음 이거 밖에 농경이네 사자라니 뭐 제가 부르시라고 그런가요? 근데 확실히 냄새가 아까는 집에 하나도 안 났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냄새 나는 거 좋아해서 근데 고막한 전달해요 그리고 되게 빨잖아 김치로 넣는 게 조금만 뺏겨요 일단 김치 김치 썰어놓은 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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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도 뿌려야겠죠? 이렇게도 써야겠네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자, 가볼까요? 버터를 넣으라고요? 꿀팀란란란란란라 원래 버터를 넣어요 배고파 참기름 참기름 고추냉이 세게 참기름島 참기름 많이 넣었어요 아 원래 일반 닭갈비는 더 크였었어요 아 그 참기름을 느끼게 되면 좀 좋았을텐데 참기름보다는 그냥 볶음이 나아요 어머머머 어머머 소리 때문에 조금만 줄일게요 아 수록보다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버터를 넣어도 될 것 같애 이거 이렇게 뭔가 푹푹해 보이지? 이거 이렇게 싱겁지? 생각보다? 오직은 무섭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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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싱가워 다 잘 넣어도 될 것 같애요 이렇게 싱가워요 색깔은 되게 진한데? 고춧가루 마시는 소리가 지그지그 배고파요 지금 야식 땡기는 시간인데 말이죠 우리 치즈까진 가지 맙시다 그만하자 그만 놓자 어머니 안 볶아줘 양이 점점 늘어나서 안 볶아줘 빨래판 소리때문에 소리를 좀 줄여놨었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밥 두개 맞아요? 징실셨나? 이상하다 쫙 세게 올리고 이제 좀 윤기가 자르르 흐르네요 버터를 넣으니까 웬 버터지 했는데 버터를 넣을 때 그냥 윤기가 자르르르르르르르네 안녕 아니, 내 법 저기, 해판 큰 거 아니였어요 한 번 볶음밥은 공을 들여야 돼요. 맞아요 잘못하면 맛이 없어 괜찮다 아니 조금 더 이따 먹어야 돼 밑에가 조금 조금만 달라붙게 살짝만 디그디글 끓여내야 디그디글 끓어 지금 제일 샘플을 했으니까 한 1분 정도만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한시간이 너무 많이 먹어서 무슨 이렇게 굽기만 하면 두시간에 한시간 바라는 기분이에요 아 아 튀기는 거라니요 자 이제 끕시다 아 오늘도 설거지랑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그냥 아 자 그래서 먹어볼까요 좀 시켜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덜어만 놓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런 굴판이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보다 아쉬운 게 들러붙지 않는다는 점 잘 음 진짜 이 철판으로 해야 들러붙는데 원래 들러붙는 거 딱딱하게 들러붙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란 호랑이까지 이게 나왔어요 그만해 그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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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빠가 드디어 저기 이불에 다시 누르셨어요 아 아 아 아 막국수 진짜 아 막국수 말고 오빠 동심이니까 따라오는 게 있었어 동심이랑 같이 먹어야지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돼있어요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낮에 죽 시켜먹었는데 먹고 싶어서 죽에서 온 동심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토향은 잘 아 어 신기하네 아까 닭까비 진짜짧 짰었는데 생각보다 안짜네 되게 짜보이는데 지금 좀 맞아요 오히려 뭐지 무지하게 짤 것 같은데? 김치 잘 넣은 것 같아요 어? 소리가 제일 큰건데? 김치가 중간에 아삭아삭 씹혀서 김치 잘라내요 채팅이 원래 이렇게 빨라요 오늘은 빨리 빨라요 맹김에 싸먹어요 맹김이 없네요 어? 30대 여자와 50대 남자의 사랑은 어떻게 보일까요? 사냥감을 꾸준히 좋아해서 만나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데 주위 어르신들이 부정적으로 시선을 날리네요 부정적인 분들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해를 꼭 시켜야 될까요? 남들이잖아요 혹시 가족들이신가? 부모님들? 부모님들? 부모님은 좀 살짝씩 기회가 조금은 있겠지? 언니가 항상 쓰시는 앞접시 프라이팬인가요? 아니에요 앞접시에요 아니면 그냥 모양인가요? 모양이에요 접시에요 그냥 제 입장이라면 저는 만약에 정말 정말 4년 동안이나 사랑했다고 계속 만나는 거라면 잠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저는 뭐 제 입장이라면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사귈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이라면 부모님 입장이라면 내가 만드는 부모인데 내 딸이 그렇게 20살사로 사이 나는 사람을 사귄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할 것 같네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녀를 다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30살이고 여자가 50살이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제 3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 몇 살까지 괜찮으세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건 제 기준이고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세상을 해본 적이 없네 그걸로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이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어렵네요 옛날에는 나이가 무슨 중요해요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이가 뭔 중요해요 뭐 사랑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냥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뭐라 해야되나 경험치가 쌓이고 편견이 쌓이고 약간 그런게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성으로 안 보이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은 있으면 위에는 제가 지금 40이니까 한 50정도 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연화는 연화는 해봤자 두 살 세 살 연화를 별로 그렇게 오히려 연상은 괜찮은데 연화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건 너무 괜찮아요 반지 반지요 재돈으로 산 반지입니다 주제를 바꿔요 언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예지였군요 wraz 산 보랑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음료가 딱 두 장 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쌓아서 선호 매운가요 언니 아니 하나도 안 매운 것 같아요 고구마는 어떻게 되어있었나요? 고구마는 다 익었습니다 아까 닭목살 구울 때 확인했는데 다 익었어요 그래서 지금 꺼내놨어요 너무 뜨거울까봐 물컵 아닌 이유? 건강해진 위장으로 돌아와서 매콤 돼지 부지물럭과 아이들 카레 만들어 먹고 있는데 언니 덕에 닭목살 사서 해봐야겠어요 이마트 가서 닭 윙이나 닭봉 사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언니 풍년상회라고 쪽갈비집도 가보세요 천호동에 있는데 체루탄 주먹밥이랑 찰떡이에요 너무 생각나요 풍년상회? 왜 많이 들어봤지? 풍년갈비를 들어봤나? 풍년제곱 아 고기가 맛있어요? 풍년제곱 풍년제곱을 들어본 것 같네요 풍년제곱 아 그건 궁전제곱인데? 풍년제곱? 풍년제곱이 어디있는데요? 여기 지방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풍년 전주 초코파이 풍년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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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초코파이 맛있네요 갑자기 먹고싶네요 풍년제곱 진력 풍년제곱 풍년제곱 파이 남은제곱 idad 황 separ 좋은 님맛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희영이 규벙이 맛님 혜니님 무슨 드라마 보시나요? 일단 잠시만요. 언니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신사민님 생일 축하드려요 요즘에 왜 저 국닥터 본다고 했잖아요? 그 미드로 된 거 와 근데 지금 시즌1을 딱 다 봤거든요? 시즌2 봐야지? 웬야? 시즌2부터는 돈 내리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직 시즌1에서 딱 멈췄습니다 시즌1은 꼭짜로 보여줬는데 시즌2부터는 돈 내려요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일단 정지를 해놨는데 이제 다 식은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결제에 빠졌네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거를 계속 봐야되나 봐야되나 근데 플레어스에 없던데요? 미애가 찾았는데 없던데? 재벌이잖아요 언니 저요?? 재벌이면.. 난 아직 살았지.. 떴지.. 시청자님들은 재벌이 되면 뭐 하실 건데요? 만약에.. 큰 돈이 갑자기 생겼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다닐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닐 거에요 다른 나라 음식 다 먹고 다닐까? 떴지만요 계좌반 같이 살 거예요ㅋㅋ 뭐야ㅋㅋ 굳이 뭐 돈 많다고 계좌반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의대 본가 1강 개강했는데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보고 나갈게요 의대 생일이군요 멋있습니다! 화이팅! 김치에 싸 먹으면 맛있니? 김치 김치 저는 행님 채널을 사겠습니다 제 채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건물주 백수가 하고 싶습니다 건물주도 신경쓸 거 많지 않아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뭐 안 갖고실래 있으면 맨날 전화 올거에요? 물이세요 전기가 왔어요 청소 좀 해주세요 맨날 전화 올거에요? 아무것도 안 갖고실래 유도중인데 언니 방송먹으면 배고파 죽겠어요 우선 잘 보고 있어요 언니가 사랑한다는 거 부담스러워하니 애정합니다 귀여우시네 제 머리만 저랑 친하게 지내요 아..노 넵 아니 재벌인데 못더라고 건물 갖고있겠어요? 뭐 그냥.. 그러고 뭐.. 내가 뭐.. 지금 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 다 쓰고 죽을래요? 맛있다 맛있다 아..이제 밥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차기 시작하니까 아..이제 좀 살만하네 햇살이들한테 너무 단호하죠 받아주니까요 님들이 다 받아주니까 국회에 가면 제일 먼저 음식을 먹는 건 무엇인가요? 연어요? 회요? 식량이 확고해서 좋네요 식량이 확고해서 좋네요 먹는 걸로다가 근데 뭐 먹고 반 지낼 수는 없고 솔직히 음.. 대가식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 뭐.. 재벌 되는 것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대도 확실하진 않지만 봉사할당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거에 조금.. 사람이.. 뭐.. 돈이 많다고 많은 사람만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좀..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좀 여유라 지면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편하게 살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연편해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베푸는 삶이 약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언니 얼굴 붓기에 빠졌어요 그쵸? 방송 전보다 방금 빠졌죠? 씹어서 그래요 근데 죄송쩍쩍쩍 제거 많이 힘들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봉사 이런 거 생각 못 하고 왔거든요 나 살이 일단 바빠가지고 우물 파러다니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물 파러다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어떻게 맨날 놀기만 하겠습니까? 놀다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도 한 몇 달간은 주구장차 놀기만 하겠죠? 저는 친구들과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저와의 시간이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아휴.. 힘들죠 솔직히 가끔 우울해요 언니는 어딜가나 인기쟁이일 것 같아요 부러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 되게 많이 당했죠 당했다? 그런 일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많이 느껴요 어떻게 누가 다 어떻게 저만 좋아합니까 그런 배지가 많이 느꼈죠 그걸로도 인연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인연을 끊는다기보다는 연락을 내가 잘 안하는 것도 생겼는데 항상 밝은 우리 햇님 언니 언니를 보며 웃고 언니를 보고 힐링하고 항상 감사해요 항상 저한테 채혜 언니 백만 가자유 요번 년도 안으로 가고 싶은데 말해줘 맞아요 진짜 그건 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5를 주면 5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 5대5가 될 수 없어 절대 진짜 그 한 사람이 한쪽이 더 좋아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상관계라는 게 그거는 이성을 떠나서 동성끼리로 당연히 서운할 때 있죠 당연히 그거를 이제 조금만 이게 조금 많이 겪다보고 좀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더라구요 만약에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근데 뻔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워낙 SNS 이런 것도 받아야되고 하니까 보면 얘가 그냥 오늘 좀 귀찮아서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무슨 약속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겨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그냥 집에서 나가기 싫었나 보다 근데 나한테 나 오늘 집에 나가기 싫어 너 오늘 그냥 귀찮아 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예의를 차려서 조금 일말에 양심이 걸려서 그냥 오늘 나 몸이 안좋아 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거 일일이 너무 하나하나 상처받고 있으면 내가 너무 피곤해져 내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계속 화가 있잖아 같이 그럴 수 있어? 내 약속을 왜 이렇게 맨날 파트낼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나도 느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느끼고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저 친구한테 서운하잖아요 근데 나 또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서운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나 또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나 또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나 또한 그런 사람 나 또한 그런 사람 나 또한 그런 사람 현자새오 현자는 뭐지? 현자새오로는 뭐예요? 현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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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인짠데? 아, 이제 자자. 죄송합니다. 무식함이 찰로 나네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게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대도서관님이랑 촬영을 하나 했는데 왜 대도서관이 대도서관이 하는지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은? 책을 겁나 많이 읽으시나 보다. 나는 빠박빠박뽜빠박뽜빠박 우선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너무 자요. 생일 10분도 안 남았는데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취준생이라 그냥 뭘 하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누구도 안 만나고 있어요. 혜님이 저 대신 마시는 거 많이 드셔서 왠지 뿌듯해요. 임수민이 생일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후식 얼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터뜨리로 터뜨리로 다진 talking